봄이 봄하면 꽃이 생각나시죠? 어떤 꽃이 생각나세요? 개나리, 똥, 진달래, 목년, 그리고 또 벚꽃축제로 요즘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벚꽃,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우리 벚꽃, 그리고 이제 목년, 개나리 모두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추억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곡 우리 냉정한 세울로 요즘 방송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초대 가수 김은하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질 말로 니가 가버린데 젊은 널 따라 가버리다니 거리지 않던 사람 고맙습니다. 그냥 내 눈을 감지 않게 내 맘을 감지 않게 내 맘을 성에 버릴며 세워라 내 맘을 세워라 목소론 없이 가지마 나 아멘 세워라 세워라 아직은 멀어라 니가 가면 될 전도 널 따라가 버리자 널 버리지 않는가구나 웃던 내 얼굴이 닿은 눈에 내 맘에 웃어버리자 세워라 연경 안 세워라 손절없이 마치지 마라 이 길이 다야 할 그땐 내 얼굴이 닿은 눈에 내 맘에 웃어버리자 세워라 세워라 연경 안 세워라 손절없이 마치지 마라 이 길이 다야 할 이 길이 다야 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요 수 이어지고 고아들 별을 찾아 불러주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곳에서 지진 모를 쉬었나 이 말 또는 난 너도 날 네 오늘의 모든 곳에 오늘의 모든 곳에 오늘의 모든 곳에 여름 친구삼아 물벌레를 흩어 세상에 지진 몸을 알려면서 탐인으로 칩신이 네 오늘의 내가 물벨같이 꿈속에서 너를 찾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 네 일 지친 몸을 쉬어 나올까 사랑 찾는 너로 내 목마로가 가는구나 바람 걸음 친구 삼아 눈물 벌레를 긁어서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창의 이름 칩신세 아직 내가 늘 때까지 꿈속에서 나를 찾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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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